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올라온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월을 또한 시작합니다 새해가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고 한달이 지나고 이제 2월 시작했습니다 그 구정견유도 다가오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응답하며 살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치러야 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여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사로운 내 개인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신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린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소신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일합니다 소신껏 산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결단, 자기의 생각한 바에 따라 사는 거지만 사명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의 삶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고 그 배움에 응답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이 처음 부를 때 보면 그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썩 타고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의 어부를 부르셨죠 제국주의의 앞장선 세리들을 부르셨죠 또 현질서를 좀 타파하고자 하는 열심 당원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 그렇게 일관성이 있고 어찌 보면 엘리트이거나 성적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요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상당한 수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권위있게 천국 복음을 선보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예수님을 따르게 보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작은 결단 하나를 하신 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훈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냥 따르는 정리가 아니라 그 주변의 사방을 애워싸는 징역이 일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그렇게 결단합니다 물 들어온다 노를 저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무리들을 모으고 조직을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리더를 세우고 이들에게 목적을 주고 그 일 따라 하게 하며 조직을 만들고 분위기가 그렇게 몰려감에 따라서 새로운 운동을 펼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잠시 물러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하사 그게 나와 있죠 호두소의 반대편으로 가자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애워싸고 몰려드는 그곳을 피하자고 하신 거예요 사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괜찮은 사람 일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려고 하는데 왜 굳이 그곳을 떠나고자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일할 때에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소신껏 일한다 그런데 어떻게 소신이 조금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각과 신념이 하나님의 뜻을 능가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무시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모든 움직임은 잘못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흐름에 그냥 몰랐다 했다가는 주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다른 사람의 소원에 따라 제자들이 거기서 몰려가는 데 따라서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늘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내 생각 소신 신념에 따라 일하게 되면 나중에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거다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서야 될 딸이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요 내가 한 일을 내가 쌓은 금자탑 그렇게 되면요 그 교회는 주님께서 다 쓰신 교회가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근본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나의 모든 생각과 소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내 생각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주님의 명령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명령 따라 배를 준비합니다 그때 그들의 결단 가운데 마치 누가 돕기라도 하듯이 자원하여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한 서기관 즉 율법학자였어요 8장 19절 말씀해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드신지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서기관 그러니까 아 공직자 정도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율법학자고 공적인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생님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시 제자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고기 잡던 어부가 있었고 세리가 있었고 열심 당원이 있었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지자에 이제 드디어 엘리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회 지도층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제자들은요 얼굴이 시커멓고 팔뚝에 힘이 있고 이런 사람이 주로 있었다면 이제 거기에 먹물이 한 명 등장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어깨에 뽕이 딱 들어간다고요 우리 가운데 이런 신분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있으므로 물이 살짝 달라진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등장했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그랬다니까요 의지가 있었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로 가자 했는데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아 이 정도 되면은요 제자들이 딱 보면서 아유 앞으로 오시죠 그래가지고 같이 갈만 하잖아요 수준 높은 제자가 됐잖아요 물이 달라졌잖아요 조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반색하고 조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래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너는 나를 따라오는 대가를 계산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다못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쳐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는 나를 따라가서 좋은 대우받을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곳은 좋은 거쳐가 있는 곳도 너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곳도 아니다 내가 하는 곳은 정처 없는 곳이다 그것이 나를 따르는 거다 너는 그 대가를 칠 수 있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에 이 서기관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선생님을 모시는 것 즉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도 배웠고 연구했고 인정도 받았는데 뭔가 갈증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로 왔습니다 배워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지식을 축적하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더 받고 아 그러려는 목적으로 따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뭔가 한술을 배우려는 사람 그 사람은 와서 내가 배울 걸 다 배웠다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떠날 겁니다 아니 옛날의 관습에 의하면 스승이 제자를 더 가르칠 것 없을 때 뭐라고 합니까? 더 가르칠 것이 없다 하산하거라 이제 하산을 기다리는 사람 아 그런 사람은 따라온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가난해요 부자 되고 싶어요 나도 신분이 좀 더 높아지고 싶어요 나도 보다 보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해답을 받고 싶어요 아니 처음 따를 때는 그렇게 따르는 거 좋습니다 문제가 있죠 해결 받고 싶죠 그러나 그 목적만 없고 떠나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 혹은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의 불안을 잠깐 잠재울 수 있는 분 그 정도로 믿고 따르게 되면 거기서 끝납니다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예수님 왔든지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믿으면서 예수님을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이러지 못한다면 참으로 아쉬운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분명한 자세를 갖기 원합니다 처음엔 작은 유익을 구하기에 따라서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서 그분을 주로 모시며 그의 원대한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자 이 석의관과 달리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대조적으로 비교사되고 있죠 그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율법학자를 이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를 타려고 준비하는 예수님 앞에서 한 가지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8장 21절 말씀에 이런 청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을 부르는 부름이 다릅니다 주여 소원이 무엇입니까?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아 저기로 한참 가서 오래 사여 가실라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고향 땅에 있는 아마 이제 고토라 가실지 모르겠는 그 아버지 생각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살살 얘기하고 나 잠깐 갔다 올게요 가면 되는데 그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갈 수 있다고 하는 마음 제세가 있었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앞 사람과 비교되잖아요 보통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인정했고 그분의 허락을 받아 행동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요 예수를 주로 따랐던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자 생사가 갈리고 거기에 아들의 의무라는 것이 있지만 그 일은 할 사람이 따로 있다 그들이 맡겨도 된다 너에게 맡겨진지는 무엇이냐? 죽을 길 가는 사람을 살려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 아니냐 이 길에 너는 발걸음을 디뎠으며 그 길을 우선시해야 된다 나를 따르라 이게 하고 있어요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했을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에 대해 더 이상 얘기 없는 거 보니까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른 것 같아요 아까 서기관은 따르지 않았는데요 예수를 주로 부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달구 따르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안목이 분명히 열려야 됩니다 이 위에 두 사람과 비교되는 예수님이 다른 두 제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론유다라는 제자와 베드로라는 제자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의 기대에 따라서 부른받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는요 그렇게 기도하며 불렀을 때는 그들에게서 보이는 가능성이 있었고 그들의 미래가 있었고 아마 예수님의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스승으로 예수님 배울 것이 있을 줄 알아서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끝까지 라비 즉 선생님으로 부르며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할 때 가슴이 뜨끔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 26장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또다 하시니라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사역의 끝물이 앞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를 얼마 납두지 않은 그 십점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아직도 선생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속일 줄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오실 줄 그는 제대로 알고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자신을 표현했어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말을 가볍게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몇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대지사장과 그 무리들과 암호를 짜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트 26장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라비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면서 예수님 팔아넘기는 배반의 기술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배우고 다 배우면 떠나가야지 나중에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진리에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냥 적당히 듣고 흘려넘기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시대의 배신자 수천년을 지나서도 가장 간악한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고 맙니다 배들은 어떻습니까? 참 경솔하고 때로는 만용이 있고 아주 건들건들하고 말만 앞서고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을 주로 발견한 이후에 그냥 단순 무식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주로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 배 타고 갈 때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해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이로 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여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주님이신 나의 주만 아니라 세상의 주 만물의 주되시지 않습니까? 여위로 오게 해주세요 중간에 빠졌지만 그는 무리로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에 그가 멋모르고 예수님 앞에 반항하던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반항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이로 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멋모르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마음의 열심은 예수님,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 내 힘을 다해서도 막겠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 즉시 사다나 물러가라 그 속에 있는 사다목에 쫓김을 당했지만 그를 예수님을 늘 주로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결국 끝까지 주를 쫓아 위대한 제자와 사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분명한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저 작은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세상의 구주요 세상의 창조자요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만나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주로 인정하고 살 때 그의 삶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을 주로 알았다면 이제 그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주를 따르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청원을 처리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갈릴리 건너편 땅으로 가고자 하시죠 마티오 8장 23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이 따릅니다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만 아는 제자들이 아니라 주로 보시는 사람들 그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따라갔을 때에 보면 아까 두 사람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어요 그렇지만 서기관은 아마 포기한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아버지를 장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 그 일은 다른 사람이 맡겨두고 나는 따르리라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따라간 것 같아요 그 열두 제자의 이론인지 아니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따라갔습니다 배에 오르고 싶었던 서기관은 오르지 못했고 배에 오르길 주저했던 그 제자는 당당히 올라서 함께 간 줄로 믿습니다 그 폐탄자들은요 이제 어떤 경험을 합니까? 자 마티오 8장 26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가는 길에 큰 풍랑이 일어났죠 모두 두려워 떨며 소동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두려워하느냐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조차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심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건너편 그들이 두려워하던 이방인의 땅 그들이 꺼려하고 만지기도 두려워하던 그 땅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을 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서 큰 소리치며 사람들을 오가는 걸 방해하던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 32절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예수를 방해할 때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에 귀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비탈로 내리다라 몰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회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방 세계 속에 얼마나 많은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도 보게 되었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의 시자가 될 때에 예수를 주로 보실 때에 따라오는 권세가 어떤지를 직접 목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배울 것 있고 축복의 부스러기 떨어뜨리려는 부주는 분으로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위대한 사역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일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가난한 사람을 되살리고 영적으로 억압받는 자들 풀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잠깐 배울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구경꾼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참 좋은 구경했다? 아닙니다 수동적인 학습사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한 수 배웠다? 안 됩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상 주변에서 부스러기 얻어먹는 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여 부를 때 예수님은 그 주님의 사역의 동반자로 제자로 주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시작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부른받은 장소는 각각 다를 거예요 아직도 공부해야 될 사람도 있고요 직장 다닌 사람도 있고요 사업을 해서 사람을 책임질 사람도 있고요 여러 자리에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주라고 섬기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나의 고용주와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은 따로 있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정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른받아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